한 마리 턴 한 마리 턴 와 물꼼 봐라 와 150마라 크다 요거는 여경이건 얼마? 20,000원 요거 25,000원 음 몽땅마 아 아 아 아 아 엄청납니다 생선이 대구가 엄청나고 손질도 다 해주고 이건 물가자미 물가자미 만원 물가자미 100,000원 이 개 이름이 뭐라고? 들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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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 어 아 아 한 마리 2만원씩 한 마리 2만원씩 세 마리 그렇게 싸 응